이 복일도를 보면은 여기가 새해연정입니다 새해연정 관광정보센터에 있고 윤선도 원림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곡수당 여기가 부용리 인데 여기가 낙서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동천석실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역 그리고 여기 밑에 어부사시사 명상길이 있고 또 요렇게 보면 황칠나무가 많이 있고 또 이쪽으로 오면은 바로 여기가 송시열 선생이 쓴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일도를 거쳐서 노아 어부로 지나서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일도에 석가한 암벽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가 송시열 선생이 제주도 83살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다 그래서 잠시 머물렀는데 대단한 절벽이네요 여기가 이렇게 절벽에 가 있는데 저기까지는 가지 모두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옆에는 지금 전복 양식을 하고 있고 야 저기는 노아업입니다 노아업 한번 다시 차근차근 한번 내려가 볼까 합니다 여기가 송시열 선생 실패가 있는데 글자가 가물가물해서 잘 보이기 때문에 못찾다가 겨우 찾았네요 이렇게 내용을 여기 있습니다 송시열 선생 시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83세 옹창파만리중이라 이런 호대제의 삼출저군궁이라 북극공첨이라 남명탄신궁이라 초구구은제의 감격읍고해라 83살 먹은 늙은이 몸이 멀고 먼 자리찬 바다 한가운데 있구나 한마디 말이 무슨 큰 죄가 되요 세 번이나 쫓겨나니 정말 궁금하다 궁하다 북녘의 임금님을 우러러 남역 바다 바람찾기만 기다리네 이 담비 가독 내리신 옛 은혜에 감격하여 애로이 흐늦게 우네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엘에 안녕하십시오 에이